5월 초특집 아이리발송 15주년 기념 일본 양아교체 키파큐슈에서 함께한 성인가요 콘서트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박수치고 노래해보니까 벌써 아쉬운 작별의 시간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과 아쉬운 마음으로 달려줄 마지막 무대를 저희가 전 출연자가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노래 추억의 강도 즐거고 준비했으니깐요 다들 아시나 모르니깐 함께 불러주시길 바라겠구요 아시지만 저는 일본 양아교체 키파큐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인가요 콘서트의 저는 길정호였습니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유가 와서 재밌게 잘 보고 좋은 추억 받아 가지고 갑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은 너무 재밌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좋고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